또 하나, 제 안에 굉장히 크고 깊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아내 쪽으로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요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다시 실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 장모님이 하도 마음이 갑갑하고 두려우니까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이소방 살려주시면 저 교회 갈게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요 세신자반 과정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을 일단은 한 번은 다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성경 가운데 들어가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왜 그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플 거야 그런데 나는 네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네가 험한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나의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은 안 하세요 너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험한 물 안 만나도 될 거야 무시무시한 불 그 사이로 지나갈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험한 물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불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주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그것을 통과해 가주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세요